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조정치입니다 찬스라인 작곡 클래스의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작곡가를 지망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너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저도 오래전부터 황찬이 라인에 줄을 대고 있습니다 찬이는 너무 특별하고 섬세하고 예민해서 그래서 저를 다소 피곤하게 했지만 의심의 여지 없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작곡가 프로듀서입니다 황찬이를 비롯해서 스위치, 킵 루츠 같이 현재 가장 왕성한 활동 중인 프로듀서들과 함께 배우고 일할 수 있는 기회는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찬스라인 작곡 클래스의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응원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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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